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십니까 하구여러분 여기는 호출부호 A.B.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연합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한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이 읽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 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섬유가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맷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8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월 8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9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9일 정신이던 히트곡들을 다시 찾아 들어보며 그 시절의 향수를 느껴보는 방송, 노래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의 진행을 맡은 윤준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아수 쇼의 히트곡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처음 들려드릴 곡은 쇼의 웨이백홈을 들으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나는 그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집에서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길고 긴 여행을 굴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홈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널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걸 수없이 떠는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맘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이렇게 너로 차올라 벌거름의 끝에 늘 네가 부끌죠 그만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결국 긴 여행을 굴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홈 조용히 잠든 방을 열어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밤속에 널 가둔셔 살아 그만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결국 긴 여행을 굴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홈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안결된 이야기를 모든 걸 잃어둔 너라는 집으로 너로 안아가 너로 안아가 내 너로 안아가 난아가 그 위로 너로 안아가 방금 들려드린 쇼네 웨이베콤은 2018년도 당시 국내 모든 차트 1위를 석권하는 기엄을 토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도 다양한 챌린지의 노래가 사용되기도 하며 곡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도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웨이베콤 말고도 좋은 곡들을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번째 곡은 쇼네의 생각나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오반과 개성이 강한 경쟁력 있는 보이스컬러를 소유한 수민의 피처링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당시 인기있고 화제가 되었던 가수들이 모여 곡을 제작했다 보니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생각나 내 잔을 채워주던 넌 실은 벗어나고 싶다며 날 잡고 쳐다볼 땐 괜히 흔들렸었지 아주 가끔 생각나 이 맘을 가져버려 난 난 남자 옆에 있다 또 난 계속 나를 바라볼 거라 말했었지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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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가져가려 너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 안아줄게 하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난 너도 가끔 생각나 이렇게 돌아보진 눈 너에게 작은 부원 같은 걸 기대해 결심 없는 사람 되기 싫었으니까 I don't wanna drink, I don't wanna 더 이상한 사랑 없는 키스 I don't wanna table, 이 척하는 제대와 I don't need a LSD 내가 원하는 그대와 밖에 나가서 온 쇼 여기 너무 추워, 네 어깨를 감쌀 수 있는 옷을 고를 거야 머리만 나눠봐도 알아, 노란 고립이 왔지만 그렇네, 그 대체 왜 나 빠지고 있어 I don't know what I need, yeah 내일 전화 남길게 계속 돌아가, 난 바보 같아, 돈을 돌아가지, man 쟤네 놀아가시래, 네가 날 꿈사친데 우리도 알아, 우린 또 한 가지 우리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우리 도대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세 번째 곡은 야행성과 습관이라는 곡인데요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나타난 가수 그리고 좋은 곡들을 계속 발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달궈진 커튼 위로 내 하루가 저무네 오늘도 I wish I could be better 오늘도 말해버렸네 바꾸지 못한 것들이 내 맘을 채우네 어제로 덮여 새까매진 내 맘속에 내가 보네 날 밝은 밤 이 공기에 취해 내일은 아침에 해가 뜰까 오늘도 난 하루의 시작에 저를 보겠지 Don't sleep tight until the moon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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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tight until the moon 알람소리 없는 나의 아침은 고요해 오늘도 퇴근 시간에 맞춰 내 하루가 시작돼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지금 다시 잠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정상의 나와 반대라면 지금 여긴 대체 어디가 날 밝은 밤 이 공기에 취해 내일은 아침에 해가 뜰까 오늘도 난 하루의 시작에 저를 보겠지 날 밝은 밤 이 공기에 취해 내일은 아침에 대한 날 밝은 밤에 대해 날 밝은 밤을 눈치 날 밝은 밤이 너를 보겠지 날 밝은 밤을 눈치 날 밝은 밤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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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떤가요? 여러분이 들어보기에도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이번 코너의 마지막 곡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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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